쥬메의 비그 퍼포먼스? 귀엽게 나오는데? 조명 딱 들어왔을 때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명 조명이 딱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 슈가 형이 주문하고 아담에 나왔어 멋있게 꾸려 나왔는데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저는 형한테 메세지도 썼어요 저는 이 곡이 진짜 힐링되는 곡이라 생각해요 슈가 형 사랑해 으이이이이이이아 스는 얌는 얌는 얌는? 얘는 뭐야? 그린스한테 한번 감상해주세요 오 그린스? 우와 슈가 형이 겁나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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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생각하는 불고기 맛은 아니에요. 불고기 아닌가? 준비 시작! 10 9 볼터치 해주세요. 볼 만져줘요. 말해주세요. 2 잘했죠. 대박이네. 이걸로 해봐서 그림이 괜찮으면 대체될 수도 있어요. 단상 대신에 리프트 위에 올라가서 하시고 앞에도 리프트가 계단처럼 있어서 그냥 그걸 타고 내려오세요. 그래서 네. 저도 기도한다. 콘서트 잘 되게 해달라고. 네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정국이랑 밥을 먹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형이니까 제가 사려고 해요. 근데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는 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려는 행동. 형 잘 먹었어요. thought you were laughing. 왜? oh oh yeah oh you oh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난 솔직히 제일 기억나는 건 수상 울 때 울면서 말할 때 말할 때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모여서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막 얘기했는데 흠 나가자 아 그냥 울며 콩물이 나와 1 2 3 수고하여 다 웃었네 1 2 3 여러분, 자리의 마지막을 시작했습니다 자, 갑니다 일단 자택기 갈아 진짜 매직! 나 슈가형 있어 그거는 뭐? 슈가형 뭐? 나 슈가형 있어? 슈가형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, 아미 그게? Becaus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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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요 형 우리 작은 시에서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슈가 형이 팔짱 껴가지고 딱 쳐다보는 말이에요 슈가 형 되게 애매한 모습을 보고 운동전 분명 딱 이쯤 보고 있는 게 보여 이쯤이나 이쯤이 아 근데 그게 어려운 기대에 봐도 잘 못 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잘 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살면서 어쩌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수능 날이 되면 날씨가 추운데요 이 추운 날씨와는 다르게 따뜻한 결과를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여러분의 수능을 아 그 고생 전국이 고생하는 건 아니야 10 하과 포인트 세척하죠 신발 그거 아니에요? 저거 리얼리구야 저거 리얼리구야 저거 리얼리구야 저거 리얼리구에서 찬네